Q. 여러분 마지막 곡이에요. 누가 한번 들어둬 댄싱 마음이 있어요. 내가 아까 왜 시작했지? 피셨나 봐. 제가 감기약을 먹고 왔거든요. 아프지 마요! 이 얘기를 여러분 물어봤어요. 감기 안 먹었어요. 잠깐만요! 우리 손 잡고 이 길을 걸으면 아무것도 안 끌어요. 오늘 그대를 만나 그러면 난 좋아요. 저기 시원한 게 반가워 죽어. 여러분이 춤추라고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. 아! 자, 정말 다시 하이파이. 우리 안 오죠. 이 시간은 전혀 아무 생각하지 않으래요. 오늘 그대를 봤으니 넌 멈출 중도 만져볼 수 더 있어 난 댄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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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이 나 난이 나이 나 또 이렇게 하지 다시 눈을 춰 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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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탈 빠진 이탈 빠진 이탈 빠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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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!! 오늘의 주가 오늘의 주가 우리의 주가 한번도 가추려가 첫날 밤에도 오늘이게 그대로 왔으니 아마 며칠지 더 밖에 볼 수도 이제 가야 danc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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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야야야 나의 큰 가지 날 춤을 춰 아야야야 들을 춤을 춰 이곳은 오오 오오 달파내amaan의 댄스 너무 날 웃지 잘 봐 그대와의 주말 댄스팅 댄스팅 야야 오야야 벌끝에 다닐 우린 추울처럼 샴푸 나이야 모든 기술을 댄싱 지금이에요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